안녕하세요. 고커렉트 가면은 웨이넨입니다. 네, 잠깐 왔고요. 골프 22년 에센스 제품들이 좀 내려왔었어요. 왔었는데 영상을 못 찍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못 찍어드렸어요. 너무 바빴습니다. 계속 신상들이 계속 계속 나오고 몸이 10개였으면 좋겠어요. 얼른 찍어드리고 갈게요. 별로 소량 지금 다 몇 개 없어요. 다섯, 여섯 개 정도 있습니다. 봐주시고 득테마 소속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 제가 스쿼트 하나 입어드렸어요. 사이즈는 옷 사이즈시고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영상 저장해놓은 거 보시고 1대1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옷 사이즈 팬츠 다 여름 제품입니다. 약간 가을 제품 점포 한 개 있고요. 이너 긴팔 있습니다. 일단 여름 제품 먼저 보여드릴게요. 스쿼트 입었어요. 메린이 지금 살이 쪘기 때문에 정말 닿는 데 힘들었습니다. 1번 제품은 옷 사이즈 한 장 남았어요. 옷 반 사이즈가 제가 메린은 옷 반 사이즈이기 때문에 입었더니 너무 올리기 힘들었어요. 지금 배에 입은 살 다 보이시죠? 옷 사이즈 지금 1번 옷 사이즈 메린의 키는 156입니다. 옆 부분 즉 배는 보지 마세요. 눈살 보지 마세요. 자 옷 사이즈 예쁘게 맞으실 거예요. 저는 지금 옷 반이기 때문에 정말 타이즈예요. 앞판 옆판 뒷판 기장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안쪽에 팬츠 다 넣어있고요. 옆부분 디자인 뒷부분 네 1번 옷 사이즈 캡처해주세요. 1번 그리고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 끝나고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혹시 방송 중에 계시면 영상 보고 계시면 자 2번 제품 조끼 보여드릴게요. 1번은 스커트 2번 다 기능성이기 때문에 아 먼저 제품만 더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뒷판이시고 앞판입니다. 사이즈는 오브 사이즈 제가 입어드릴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입어드릴 거고 스커트 같은 경우는 제가 못 입어드릴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조끼들은 이렇게 이너럴 레이어서 하시면 돼요. 여름에 주무시고 주머니 있습니다. 2번 조끼 이런 얇은 원단이세요? 얇은 원단입니다. 되게 얇습니다. 여름 제품이시기 때문에 오 사이즈 캡처 그리고 오 사이즈 예쁘지 않나요? 사이즈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 이제 셀건 이렇게 골프웨어 몇 점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 사이즈 예쁘죠? 예쁩니다. 화이트 스커티 있으신 분? 입어드릴까요? 제가 잠깐 원래 저장하고 나갈 거라서 입어드릴 수 있는 거 입어드릴게요. 대략 보시고 여름 제품이라고 하시더라도 이렇게 저처럼 저처럼 이런 식으로 입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우 너무 예쁜데요? 아우 너무 예쁜데요? 여기 다 풀어주시고 아 머리를 심오린 단이 있어서 움직일 때 괜찮아요. 올라가셔도 살짝 올려도 예쁘거든요? 하의로 이렇게 저는 지금 배가 있기 때문에 예쁘진 않지만 안쪽에 인어 입으시고 이렇게 입으셔도 어? 나름 괜찮은데요? 반팔이라고 하더라도 가을 봄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팔이 있긴 하지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 제가 같이 입어드렸기 때문에 캡쳐 오셔가지고 아우 저는 목이 짧아서 캡쳐 하시면 돼요. 스쿼트 어 탑 탑만 캡쳐 하셔도 잘라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자 이게 몇 번이었나요? 3번이었나요? 3번 3번 2번 3번 그리고 지금부터 가을까지 입으실 수 있는 점퍼 매두 세일로 드립니다. 어떤 거 허리 사이즈 말씀이시죠? 올 사이즈, 66 사이즈 거의 기본 입으시는 사이즈 입으셔야 돼요. 기본 팬츠 원래 입으시는 사이즈 올 사이즈 입으시면 올 사이즈 조절? 조절 허리 스쿼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쿼트는 조절 안 되시고 어떤 거 허리 사이즈 조절 말씀이세요? 아 손이 힘들어갈 것 같아. 자 점퍼 66 사이즈인데 기능성이라서 조절 타이트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스쿼트랑은 안 어울리는데 이 친구는 약간 베이지 톤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블랙 블랙 슬랙스라든지 블랙 슬랙스라든지 점퍼는 베이지 컬러로 들어가시거나 블랙 팬츠와 들어가세요. 블랙 팬츠와 베이지 자켓은 들어가시면 돼요. 이 친구는 보이시면 이런 뒷밴딩이 포인트예요. 점퍼 66 사이즈 지금 있으신데 아마 타이트하게 나와서 저처럼 올 사이즈가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올 사이즈 점퍼 덥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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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깔끔하게 했는데 너무 덥습니다. 그래도 다음 시즌 제품들은 미리 준비하시더라고요. 더운데 자 캠처 66 사이즈인데 예뻐요. 지금 보이시진 않으시겠지만 예쁩니다. 자 레터링이 다 되어있고요. 안쪽에 기능성이기 때문에 다 되어있어요. 처리되어있어요. 베팅 부분 자수로 되어있고요.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66인 때 55 사이즈가 입으셔야 됩니다. 66이지만 55 사이즈 캠처 새삼 duż 안 aggregate 49 속에서 되게 다LAU증 동시에 2 감주 풀 진짜 너무 좋은 기hes 그게 입구 나와 볼까요? 왠지 사이즈가 안 맞을 것 같은데 또 제가 시도하다가 죄송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할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살이 쪄가지고 왼쪽 보시면 이렇게 자수 처리되어 있어요 프릴을 예쁘게 화이트로 들어가 있고 뒤쪽 되어있고 안감도 되어있고요 얘도 한번 입어볼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제가 살이 쪄서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어요 맞지 않으면 아니 제가 스커트를 얘를 입어 시도를 해보겠는데 안 맞으면 제가 이 팬츠를 입고 나올게요 육류 사이즈 화이트 팬츠 육류 사이즈입니다 육류 사이즈 화이트 팬츠 짠! 이렇게 뒷 포켓으로 되어있네요 제가 이 친구 옷 사이즈 피팅이 되면 얘를 입고 나올 거고요 안되면 이리 입고 올게요 Kawh 이리 입고 왠지 때문에 소량이에요. 이렇게 득템 하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7788원 못쓰세요. 나중에 이제 시즌으로 지금 나오는 제품들은 모든 사이즈가 다 있는데 지금 22년 ss 골프 소량이기 때문에 지금에선 없습니다. 이거 나올게요. 이렇게 하면은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잔프릴이 있어요. 되게 얕습니다. 여러 제품이시고. 5 사이즈. 캡처해주세요. 베이지. 그리고 혹시 원피스 입으시는 분 계시나요? 원피스 한 장이 왔네요. 원피스입니다. 사이즈는 아마 이게 66 사이즈인 것 같은데요. 원피스 입으시는 분 있으실까요? 원피스. 원피스 좋아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인어 안에 제가 입고. 나와볼까요? 인어 안에 입고. 왜냐하면 여름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입게 있는 되게 너무 아까우니까 내년까지도 기다려야 되니까 안에 인어 함께 이렇게 입으시고 같이 입으시라고 제가 입어봐 드릴게요. 인어랑 같이 입었을 때 어떻게 떨어지는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입으시면 돼요. 제가 또 알아요. 내가 이렇게 여름 제품 안에 껴있고 이렇게 남았는데 사람들이 보고 저렇게도 입었네. 되게 예쁜데 해가지고 여름 제품 다 가져오셔가지고 여름 제품에 다 이렇게 이런 껴가지고 입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입고 오겠습니다. 금방. 여기서 입어도 되겠는데요. 덮었으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몇 사이즈인지 정확히 볼게요. 사이즈가. 옷 사이즈 나? 뭔가? 잠깐 입을게요. 제가 잠깐 입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입고 있습니다. 네. 사이즈 5 같아요. 제가 딱 입으니까 맞는데요. 용역 안 됩니다. 육류가 안되시고 5사이즈 입으셔야 돼요. 5사이즈 손님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너 이렇게 입으시고 덥습니다. 영판 안판 영판 안판 뒤판 속바지 입으셔야 돼요. 얘들 속바지 따로 없으세요. 원피스 예쁜데요. 원피스이기 때문에 기장이 짧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스윙하실 때 같이 움직이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짧지는 않아요. 거의 스쿼트 입었을 때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예쁜데? 예쁩니다. 아마 가을 입으실 수 있어요. 가을 입습니다. 입습니다. 입으실 수 있어요. 자, 문을 내려온 데는 그리고 지금 23년 FW 제품이세요. 23년 FW 지금 계속 주문되는 상품입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5566 나오시고 캡처 2층 고노 셀 제품 아니세요. FW 제품입니다. 8층 애도 FW 신상이세요. 사이즈 506, 77까지 나오시고 밴딩홀 되어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밴딩홀 다 포켓이 있으시고 옆 포켓이 있으시고 줄지 잡아주셨고요. 바지단 보시면 캡처 네. 옆 사진 보여드리고 그리고 운동하시고 운동하시고 가격에 걸치실 수 있는 데일리 제품이신데 제 생각에는 라운딩 골프 공치시고 이런 점퍼 가볍게 차 마시러 가신다든지 하실 때 잠깐 걸쳐주시고 잠깐 이런 식으로 잠깐 차 드시러 가실 때 잠깐 어딘가 뛰쳐나와야 될 때 그럴 때 이런 점퍼 얘는 단추 안염이고 그냥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 점퍼도 저는 저희 손님들은 거의 라운딩을 다니시기 때문에 이 점퍼 정말 추천드려요. 그냥 휘뚜루만두루 그런데 멋스러워. 잠깐 그냥 바람하기 뭐 점퍼 안에 걸쳤는데 멋지?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캡처 제가 영상 돌려보시고 캡처하셔가지고 문의주시면 되세요. 제가 사이즈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문의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영상 돌려봐주시고요. 캡처 캡처 23년 신상들도 많이는 나오진 않아요. 제가 골프 전문은 아니기 때문에 많이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골프 제품을 하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메리앤에게 물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 돌려봐주시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